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중고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학년별 월평균 사교육비 초등학교 31만 8천원 중학교 49만 2천원 고등학교 64만원 평균 43만 4천원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영어 21만 7천원 수학 20만 4천원 사회과학 12만 2천원 국어 12만원 예체능 취미 교양 18만 1천원 형태별 월평균 사교육비 학원 41만 9천원 개인과외 36만 6천원 그룹과외 26만 2천원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오늘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